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구검TV 정필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주 중에 아리조나라는 곳에 와 있고요. 세도나라는 인델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자그마한 도시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약 3일간 정도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 온 이유는 시민 포탈, 열린 포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만 가지고 백지 안장 들고 온 상태입니다. 한국을 떠날 때 여러 가지 억측과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미국에 와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현재 들리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 열린구검TV 쪽으로 이제 경찰 쪽에서 문의가 왔다고 합니다. 왜 정필이가 미국을 갔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미국 어디를 갔으며 또 열린구검TV의 대표는 계속 맡을 생각인지 아니면 언제 귀국을 하는지, 귀국 티켓팅을 했는지 언제까지 미국에 치료할 예정인지 방문 목적 등을 상세하게 전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희 변호사 팀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떠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미국에 온 이유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시민 포탈을 만들기 위한 계획 때문에 온 것이고요.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현재 대선 결과가 별로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왔다 보니까 현재 한국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시민 포탈을 만드는 일이 상당히 어려움에 아마 봉착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종평 같은 경우도 정부 허가제고요. 또 보통 포탈 같은 경우도 기업들의 광고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의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업 광고가 원활하거나 또 그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포탈이라는 새로운 어떤 장르를 제가 도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파일을 키워서 글로벌한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고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시장이라기보다 이제 해외 시장을 좀 경향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약 천만 정도 가까운 저희 교포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기 아프리카에도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포탈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을 나누고 여러 또 이제 메타버스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포탈을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서버를 좀 미국에 해외에 둬서 자유롭게 한국 정부가 타치할 수 없는 그러한 포탈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여기곳에 온 것입니다. 미국 탐사보도협회 중에 IR이라고 있습니다. 1976년 당시에 이제 이 아리조나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정치 쪽에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과 마피아들 간의 커넥션이 이루어져서 그거를 탐사 취재하던 아리조나에 있는 한 탐사 취재 전문 기자가 그걸 취재하려기 위해서 취재 정보원의 얘기를 듣고 그걸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공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이제 전국에 있는 미국 전국에 있는 탐사 전문 취재 기자들이 다 모여서 이 죽음에 억울한 이 기자의 죽음을 파헤치자. 그리고 아리조나의 그 정치인과 마피아의 커넥션을 밝혀내자 라는 뜻으로 규합을 합니다. 그 단체의 이름이 아리조나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래서 아리조나 프로젝트 팀에 관련된 얘기들은 저희 열린공학기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 왔고요. 2020년 9월에 언론 법인화를 할 당시에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도 경향심을 향시 근무했던 당국 기자라든가 2020년 11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서 방송을 내보낸 것은 2021년 3월이었고요. 약 총 저희가 8차례에서 10차례 정도에 걸쳐서 거대하게 그렛던 옵티모스 게이트에 관련된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열린공학TV는 그 어떤 언론 매체보다 옵티모스 펀드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서 많은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그런 취재를 통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당시 취재를 통해서 밝혀낸 내용들이 특정 어떤 정치 집단, 이념적인 보수라든가 진보라든가 이런 특정 정치 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여야를 넘나드는 거대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작정하고 벌인 사기였습니다. 약 1조 원이 넘는 펀드 사기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옵티모스라는 펀딩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런 일 벌일을 받았고 결국 사람은 최종적으로 법의 판결을 받아서 현재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징역 40년을 무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중동이라든가 기타 극우 매체들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기득권들은 여러 자신들의 매체들을 통해서 헛소문,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혁진 전 대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혁진 전 대표는 옵티모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신, 옵티모스의 전신인 에스크페리타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었고 거기서 본인의 펀딩 실력을 발휘해서 약 50억에서 60억 정도의 펀딩을 조성을 해서 그냥 일반적인 펀딩 회사처럼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하던 와중에 저희가 취한 바에 의하면 거대 아기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는 구 국정원 세력들의 블랙 요원들로부터 작업을 당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공장인데요. 그렇게 해서 미인계에 빠지게 되십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이분도 실수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미인계로 인해서 강간사건의 주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하고는 이미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처음 본 사람인 걸로 둔갑을 시켜서 고소를 한 거죠. 결국 이혁진 대표는 구치소에 제가 알기로는 약 70일 가까이 가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혁진 대표의 전 회사가 옵티모스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김재현 공동대표가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이혁진 대표가 김재현 대표를 소개를 받아서 회사 지원을 소개를 받아서 투자 제안을 이렇게 하고겠다는 것에 대해서 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괜찮겠다 판단을 한 거였죠.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아무튼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결국은 감옥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김재현과 그 일당들이 옵티모스라는 회사로 상호를 바꾸고 그리고 여러 이제 펀딩 사기 사건들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갑자기 열린고암TV에서 많이 보도를 해드렸으면 전파진흥원이라는 공기업입니다. 전파진흥원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옵티모스에 이제 빌려주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국공채 그러니까 안정적인 국공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 리스크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사탕발림 이야기를 투자자들한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중은행에서 판매를 했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1조 원대로 이제 투자 금액이 벌어진 건데 이 전파진흥원에서 투자한 금액은 고스란히 이제 빼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 것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이혁진 대표는 나중에 출소해서 이 상황을 보니까 사기꾼들이 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자기도 당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내용을 검찰에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하죠. 그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고 사기를 막을 수 있었는데 검찰은 무리 내버립니다. 바로 그 당시의 검찰이 현 윤석열 당장의 검찰이었습니다. 결국 그 검찰은 옵티머스 게이트를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고 무마해주고 눈감아 버립니다. 결국 사기사건은 더 크게 번졌고 문제가 된 1조 원대의 사기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혁진 대표는 이 사기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 위해서 고금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 이제 공작에 휘말려서 또 개인의 사생활적인 문제도 또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흔히 많은 덤팩이를 쓰는 바람에 조중동의 프레임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그 프레임이 갇히게 됩니다. 결국 이혁진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혁진 대표가 마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임종석 실장과 친구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또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조중동의 프레임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혁진 전 대표는 한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물론 임종석 전 실장도 한양대학교를 나왔죠. 사람들은 친구 관계로 알고 있는데 친구가 아니고 동문일 뿐입니다. 동문이라는 관계 때문에 마치 엄청난 친분이 있는 걸로 포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옵티머스 게이트의 사건을 벌였던 주범들 중에 일부 몇 명들이 당시 청와대의 비서진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이혁진 대표하고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김재현이라는 주범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마치 이혁진 대표한테 다 덤팩이를 또 씌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옵티머스 게이트를 벌였던 주범들이 펀딩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보다 기존에 있는 회사를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회사 중에서 친정부, 문재인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면 나중에 사기가 들통이 나더라도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옳아미를 뒤집어 씌우면 된다는 판단하에 진행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혁진 대표는 거기에 휘말려서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분은 주총에서 끌려나갑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양쪽 팔을 들어 올려서 이혁진 대표도 만만치 않게 좀 건강하신, 건장하신 분이신데 들어 올려서 이분을 주총에서 끌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옵티머스를 장악을 해서 사기를 처먹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그런 사기 사건을 덮어주고 주범이 이혁진 대표인 걸로 막 몰고 갔죠. 이혁진 대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튼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잠시 오늘 좀 피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돌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미국은 도망갔다, 도피했다 이렇게 또 조종동의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결국 그게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최근에 조선일보가 이혁진 대표가 마치 옵티머스의 몸통이냐, 주범이 있냐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범은요. 김재현입니다. 그리고 그 주범들 위해 이 일을 도와준 모피아 세력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결되는 거대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양호라든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들이 굉장히 많은 개입이 되어 있는데 전혀 그쪽 사람들은 한 번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 옵티머스 사기 집단을 변호해준 또 변호사 로펌이 있습니다. 그 로펌이 바로 대륙아주입니다. 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감장이었죠. 만나서 옵티머스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 관련된 또 이혁진 대표가 녹취를 한 굉장히 엄청난 분량의 녹취를 저희가 또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담당 변호사는 윤석열 서울지감장을 만나서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저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취재를 해서 이혁진 대표가 되게 억울하다라는 그런 방송을 했고요. 저희는 또 다른 여러 취재진들의 협력을 또 통해서 또 이혁진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또 탐사 취재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문제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평생을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셨다. 그리스도께서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고함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데 이혁진 대표도 본인 사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다른 문제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옵티머스와 연계를 시켜서 이 사람이 옵티머스의 주범 입력을 몰고 가는 이 프레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도 참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경진 교수 같은 경우입니다. 그분이 표척장을 위조했다라고 믿는 소위 진보진영 개혁 세력들의 시민들이 덜어 있으십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몇몇 시민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봐요. 혹시 정경진 교수가 정말 표척장 위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몇 번 양보해서 표척장을 위조했다고 칩시다. 아, 위조했다고 합시다. 동양대학교는 저 지방대학교의 대학의 표척장을 위조했다고 해서 그 표척장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활용한 것도 아닌데 그 일로 무려 지혁 4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경진 교수는 차지층 감방에 들어가서 살고 계십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온 한동훈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딸에 관련돼서는요. 그런데 그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전혀 모르는 나무라라 하고 눈감아버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어떻게 했냐. 그의 집 앞에 수십 명, 거의 백 명 가까이 되는 취재기자들이 24시간 진을 치고 감시했습니다. 검찰은 70여 곳에 가까운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별건 수사를 통해서 찾아낸 게 그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동훈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혁진 대표 같은 경우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현승 교수와 똑같이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사생활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 옵티모스 게이트와 연결시켜서 이 사람이 사생활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니까 옵티모스 게이트의 주범이라고 단정적으로 믿어버리는 그 우리를 범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제가 미국의 초행길입니다. 이 나이 제가 현재 65년생인데요. 미국을 처음 옵니다. 이거 미국에 와서 시민 포탈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만 가지고 왔을 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260만 정도의 교포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향상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될지도 난감하고 까마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저와 함께 이 일을 도와주시겠다는 게 필요했죠. 그런데 이혁진 전 대표가 선뜻 저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분도 본인의 잡이 있습니다. 안 해보신 게 없으세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에 와서 우보 일도 했었고 김치 사업도 하셨고요. 허드린 일을 다 하시면서 어찌됐든 간에 가정을 권사하기 위해서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사생활 쪽으로는 부인과의 마찰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게 또 미주 사회에서 안 좋게 소문이 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말을 잘못 옮깁니다. 그래서 이혁진 대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겁니다. 사생활과 옵티머스의 주범과 연결지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오니까 이혁진 대표가 아무튼 저를 도와서 같이 좀 동행도 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현재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 또 그러한 또 염려의 메일들을 보내주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왜 하필 이혁진 대표냐 그렇게 흠 많고 좀 이렇게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을 왜 정피디가 함께 다니고 있느냐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 처음 왔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아무도 뭐 와주시지 않으셨죠. 오로지 이혁진 대표만 와서 마중을 왔습니다. 본인의 차를 끌고 몇 시간씩 운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저도 미국에서 처음 보신 분 처음 얼굴을 본 분인데 이분한테 어떤 베네핏을 약속한 것도 없고 또 이분한테 어떤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심포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함께 무슨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바도 없습니다. 이분은 그저 자신이 옵티머스 게이트의 죽음으로 몰린 것에 대한 억울함을 저희 열린감TV가 여러 기간 동안 취재를 통해서 밝혀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와주신 겁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본인의 일을 다 중지한 상태에서요. 저한테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혁진 대표의 억울함은 억울함인 거고 또 일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약간 시민들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저는 열린감TV 대표이기도 하죠. 여기 미국에 와서 제가 시민포탈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좀 더 자유로운 한국 환경이 아니고 세계 글로벌 시장을 경영할 수 있는 서버를 미국에 둔 미국에 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또 열린감TV의 일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법인을 만들 겁니다. 그 법인은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익법인의 어떠한 일정의 지분을 가져서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제가 그걸 벌고 싶은 욕심도 없고 아무 저것도 없습니다. 이 시민포탈이라는 곳의 주인은 시민들이십니다. 시민들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십시일반 한 푼 두 푼 모아서 펀딩이 조성이 되고 그 펀딩이 시드머니가 돼서 일반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포자를 해서 그들한테 광고비를 수주를 하고 그 광고비가 어느 정도에 고아져서 무기가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대국민 펀딩을 하겠다고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 대략 제가 구상을 해봤을 때 한 500억 정도의 규모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다음 네이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게 필착할 수 있는 정도의 포탈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광고를 가지고 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메타파스형 또 보상체계 코인 이런 것들을 잘 믹싱을 시키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탈의 주인은 시민들이십니다. 열린고암TV도 아니고요. 별도 법인에서 고기 법인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뭐 이런 말씀을 제게 건망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선구자의 역할인 겁니다. 초기에 이 시민포탈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누군가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신저가 드러나는 게 원치 않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나서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포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셨고 어디선가 어느 기업에선가 큰 금액을 투자해서 시민포탈을 만들면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한국기업 그 누구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시민포탈을 만들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민주진보 개혁 사람들 중에서도 선뜻 나서서 내가 한번 시민포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으셨습니다. 뭐 시민포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언론포탈 환경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엘린감TV가 90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약 90만에 가까운 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동력일 수도 있죠. 물론 90만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숫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로 따지게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90점이 돼서 잘 굴러가다 보면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 역할을 해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 계시는 시민 약 250만 명들 중에서 저와 뜻을 함께하거나 저의 열린감TV에 시민포탈을 만들겠다는 이 의지에 동참하고 계신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초기 펀딩을 모으는 일에 함께 뜻을 모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제가 글을 좀 올리고 또 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올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십니다. 메일로도 연락이 오시고 또 제가 그 커뮤니티에 공지했던 대로 이기업진 대표의 이제 개인 연락처로도 전화를 많이 해주십니다. 미국에서 많은 한국 교포들이 계시다 보니까 연락을 많이 오시는데요.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이 이런 연락입니다.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려주세요. 물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시다시피 무슨 뭐 서울의 한 작은 동네도 아니고 한 주에서 한 주를 거쳐가려면 최소 6시간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들려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분의 사연도 들어줘야 되고 그분의 정치적인 생각도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밥 한 끼 얻어먹자고 제가 여기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의 상처를 안 받게 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크다면 큰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일정한 금액의 시드머니가 모아져야만이 법인을 살 수가 있고 직원도 뽑아서 초기 자금 그러니까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초기 자금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미주 대륙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후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이 외람되지만은 커뮤니티 길에다가 미국 내에 살고 계시는 경포분들 중에서 자본가 혹은 사업가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물론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대사도주의 분들이 이제 한번 들려서 밥 한 끼 사겠다 제 얘기 좀 들어달라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최소한 10명 정도의 그룹 형태로 어떤 모임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취지도 말씀을 잘 드리고 해서 한번 그런 미팅 자료를 말해 주신다면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대단체의 분들을 거부하세요. 그냥 혼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정피디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해. 또 열린공원TV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억울한 사연이 많으니까 한번 좀 들어봐달라 이런 분들도 태어나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몸도 하나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어떤 시간적이 여유도 없습니다. 되게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한 10명 정도로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윤석열 X파이라는 저희 열린공원TV가 만든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장함께 팬사이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출판기념에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이혁진 대표하고 상의해가지고 미국 내에 그래도 좀 밴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밴을 좀 빌리던가 임대 받던가 아니면 뭐 임대할 수 없으면 구입을 해서라도 한번 그걸 타고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다녀보자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영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알다시피 이 밴을 운전해서 미 전역을 다닌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꿈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인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50개 주가 넘죠. 그 주별로 한인들이 다 계실 거고요. 그들 중에서 저희 열린광TV와 또 제가 말씀드린 신부털에 대해서 취지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 한 10분 이상만 모아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LA 지역에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내가 한 10명 20명 정도를 모을 수가 있다. 이분들한테 와서 한번 취지를 설명해 주고 시민포탈을 만드는데 함께하자. 절대겠다.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희 커뮤니티의 공제안부와 같이 이혁진 대표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혁진 대표가 외람되지만 저희의 어떤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표를 좀 만들고 주별로 저희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캐나다 쪽부터 갔다 온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희 취지를 한번 설명 가야 될 예정입니다.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난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려움도 봉착할 것 같고 그냥 막연히 꿈으로 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참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린공함TV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하다 보면 출발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디쯤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포탈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한번 발을 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딘가는 가 있을 거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가다 보면 그 어딘가가 결국 시민포탈을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동력이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판정이 됩니다. 그때는 제가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가 그 동력에 함께 탐승을 해서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내에 계시는 교포도 분들 중에서 올바른 생각과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이념적인 진보니, 보수니, 따위의 그런 것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 살고 있고 몇 년도에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보, 보수 우익이니, 좌익이니 이런 거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겁둔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기성 기득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기생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집단들과 어울리는 또 다른 사람들 또 조중동과 같은 기성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진 그런 일반 국민들 그런 사람들과 그래도 좀 더 깨어있고 의식이 어쨌든 간에 좀 더 세상이 바뀌길 바라고 개혁되길 바라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약 반반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굳이 진보니, 보수니 있게 프레임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이념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진보인가요? 제가 극좌인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보수니, 진보니라는 그 이념 정도리로 구분을 해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만 알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그 반문이 바로 포털입니다. 그 포털이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포털이 제대로 그 기능을 작동할 수 있고 하기 위한 새로운 포털을 한번 구성해보자라고 시민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그 시민 포털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결코 그 시민 포털의 주인도 아니고요. 이건 비즈니스 사업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보자는 겁니다. 이 제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마치 이걸 사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보자 하시는 분들 그러한 눈으로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지나쳐주시기 바랍니다. 뭐 죄송하지만 쓸데없는 관심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 선도 아니고요. 절대 진실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 저와 함께 뜻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스코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들 연락을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50개주가 넘는 그 주위에서 약 10명 20명 이상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그룹을 형상화할 수 있는 분이 계산하면 그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름을 명명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지부장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볼까요? 생각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지부장님들과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또 어디서 장소 몇 분이 모이는 곳에 제가 가서 찰나진 않지만 강연도 좀 하고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제가 열린검티비가 취재했던 어떤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야기해드리고 또 열린검티비가 만들고자 하는 열린포탈에 대한 취재도 설명을 잘 드려서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 둘 쌓여서 어느 정도 평생이 돼서 잘 되게 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실패하겠죠. 하지만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찾아서 저는 미국 전역을 다녀볼 생각입니다. 제 이 한범이 부서지는 한이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경찰 이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너무 이렇게 압박하지 마시니까 저는 이곳에 도폐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계속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미국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전 지역을 다닌 겁니다. 그리고 방송을 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수사관한테 정천수 PD가 어느 지역에서 묻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제 연락처 그대로입니다. 바꾸지 않게 않을 겁니다. 로빙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차, 2차 고강도 수사를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10시간, 14시간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저는 모든 수사가 정교가 됐다는 얘기도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저희 강진욱 기자가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를 해서 고소고발을 한 윤석열 측의 내용 중에서 총 14건을 고발을 했는데 14건 전체를 다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적고요. 강진욱 기자가 11건 정도 고소고발을 당했고 우체감독 같은 경우는 8건 정도 이렇게 좀 사람마다 편차가 있긴 한데요. 저에 대한 조사는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경찰이 기소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든 검찰이 사과를 받았겠죠. 저 같은 경우에 그럼 검찰이 판단을 해서 고강수사를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검찰이 기소를 하겠다고 판단했다면 기소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법원에서 떳떳하게 출두해서 싸우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는 변호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윤석열 당선자와 그 외처 김건희씨 등이 저를 고소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고 또다시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혹시 이 보도를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기소하십시오. 그럼 그때 저는 언젠지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일권수사라든가 아니면 저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옥죄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불러들인다든가 추가조사 추가조사를 계속 핑계삼아서 제가 어떠한 일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은 하신 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씨가 자신이 키우는 개의 목줄에 걸어놓은 경찰견의 마크처럼 결국 피찰이 되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 제가 또 시간나는대로 틈틈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 살고 계신 교포분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이혁진 대표의 연락처와 또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팅 날짜를 협의를 해서 제가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 열린 토탈 시민포탈을 만드는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집단 지성을 갖고 계신 분들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이 모이게 되면 분명 이 꿈은 실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